본 영상도 한 번만 찍어 놓고 저희가 작은 방이고 싱크대 아이 교체 싱크대 아이 교체 해 주시고 아까 화장실 변기 화장실 변기 바꿔주고 장판 장판이랑 도배도 해 주시나요? 도배까지? 싹 다 해 주시는 걸로 방해하는데 지금 거실로 지금 에어컨은 때가 질거에요? 네 에어컨은 비옵션인걸로 지금들은 에어컨을 다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? 그런 분도 있고 아이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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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컨 아이컨이 아이컨이 있어요 아이컨이 네 이건 저 집 엄청 싸게 나온 거라서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저 여기 소개시켜준 부동산 그니까 그 센터 부동산에서 손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집 알아서 이거 보라고 해서 여기 해준 부동산